저희 국방부 근무지원단의 성악병으로 있는 분이었습니다. 놀랍죠? 성악을 하시는 분이 저렇게 랩도 멋지게 할 줄 아는 저희 근무지원단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. 첫 번째 들으셨던 곡은 B2B의 상병 이창섭 씨가 불렀던 데스페라도였고요. 두 번째로 불렀던 저의 최근 곡이었던 윌이라는 곡이었습니다. 두 번째 곡도 굉장히 신나게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. 여러분들과 함께 따라 불러올 수 있는 구간이 있으니까 잘 듣고 나중에 노래가 나오면 같이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곡 들려드리겠습니다.